예 고양시 집에서 대성리 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72키로 거리가 나오더라구요 여기에는 대성리에 노지 캠핑하는 곳인데 지금 요것도 이제 내일부터는 폐쇄가 된대요 여기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도 쓰레기 버린거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가지고 폐쇄가 된답니다 참 많이 아쉽네요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갈때는 대성리 경춘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는 수상스키를 타고 있네요 노지 차방하는 곳이 점점 사라지니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아쉽네요